2. 포핏 강타 포핏 강타 들었어? 3맥님 강타 포핏님 강타 들었는데? 포핏님 스페 아니 포핏님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면 안되겠어 포핏님 강타 왜 드셨지? 약간 의문형으로 좀 물어봐야되겠다 의문형으로 왜 드셨지? 혼잣말인것처럼 왜 드셨을까? 왜 드셨을까? 내 마음인데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에요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는거에요 저한테 물어보는거에요 저한테 물어보고 왜 저 친구가 강타를 왜 들어왔는지 나 혼자서 나 혼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옛날부터 혼자 노는 버릇이 있어서 시비 아닙니다 시비 아니에요 포핏 오늘 사회 불만 있나 이 새끼? 2레벨 싸움은 리신 보다 내가 더 세니까 아 맞다 나 이거 안들었네 물량 야 야 핫스톤 뭐 핫스톤을 왜 미치도마 야 이거 리치 안합니까 올해부하나님 올해부하나님 그냥 나가 요프로 내려가세요 아 제발 경험치라도 아 제발 진짜 아 아 일로와 아 진짜 미친놈인가 지가 약한건데 야 미친놈인가 지가 약한건데 뭐야 지가 타릭 리메이크 안됐는데 뭔새끼 리메이크 된줄 아는거야 아 리메이크 안됐는데 나 뭘 인정해 이 새끼야 리메이크 안됐는데 아 아 진짜 시발 진짜 너무한다 포핏템 진심 너무한다 아 아 멋진 승부 이런 같은 소리라고 있네 멋 멋진 승부 같은 소리라고 있네 이 새끼 됐다 됐다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방팔하면 재미 제발 아 진짜 가 아 가 가 가 가 이거 정작입니까 자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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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我們 사온から 미안하네 고마아려 다할게 다할게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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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죠 형 봐줘 형 좀 좀 좀 사랑이 부잉 앙 아 lots 이거는 귀요비 아 형 일러하기 아 형 아니 scamış 죽이지 마 아 엥 아뇨 사 빠이 방가방가 햄토리 형 형 내가 뭐할까 문상 필요해 문상 필요해 주소 불러 택배로 보내줄게 내가 직접 갈게 사인도 할게 어? 사인도 할게 아 아